수고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이론 마지막 시간이죠? 자, 오늘 이제 이론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 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기출문제 과정 들어가는 거죠? 시간 진짜 빨리 가죠?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 했던 부분을 이어서 마지막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다 기억하실 건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양도차익을 구하고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하더라 가필, 차특, 소, 기, 과 기억나시죠?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릴 건데 네, 자, 일단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칠판 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무슨 가액에서 출발한다? 양도가액에서 출발해서 필요경비인 취득가액과 나머지 기타 필요경비를 빼주십시오. 기타 필요경비를 자,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 값이 나올 수도 있더라 그때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손을 받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차손이라고 하고 플러스 값이 나오면 이익을 받다 그래서 차익이라고 하죠? 자, 우리는 이 차익이 발생했었을 때 여기에서 뭘 빼주도록 돼 있어요? 장기간 보유했기 때문에 특별히 공제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공제해서 뭘 구하신 다음에 소득을 구하죠? 여기까지는 뭣별로 계산하느냐 하면 자산별로 계산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소득을 다시 뭣별로 재구성하느냐? 임별로 다시 재구성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뭣별로 계산한 다음에 자산별로 계산한 다음에 다시 이걸 뭣별로 재구성한다? 임별로. 그것도 몇 년치를 묶어서 1년치를 묶어서 재계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니까 여기에서 생활비에 보태 쓰세요. 라고 해서 그냥 빼주는 공제가 있더라. 이걸 무슨 공제라고 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공제액까지 공제해서 나온 최종값을 과세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요? 과세표준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일정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앞으로 배울 내용인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경비 정리했었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양도가액은 원칙이 뭘로 간다? 실거래,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 매매사례도 확인되지 않으면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가세요. 그리고 기준시가에서 선을 그은 다음에 다시 취득가액으로 넘어가서 취득가액도 원칙은 실거래,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 매매사례도 확인되지 않으면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하십시오. 단, 양도가액이 기준시가하면 취득가액은 무조건 뭐다? 기준시가다. 그리고 실거래 쪽에서 선을 그은 다음에 취득가액이 실거래로 갔을 때만 자본적 지출액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비용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보유기간 중에 지출한 수선비 중에서 자산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수선비인 자본적 지출액, 그 다음에 양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 양도비를 비용 처리해 준다고 그랬어요. 다만 매매사례로 간다거나 또는 감정가액으로 간다거나 또는 환산가액으로 간다거나 기준시가, 즉 추계 방식으로 갔을 때는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비 대신 추계 방식에 의해서 계산된 계산 공제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떴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양도가액이 실거래면 취득가액은 실거래죠?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 매매사례도 확인되지 않으면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하십시오. 양도가액이 매매사례여도 마찬가지죠? 실거래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 주십시오. 대신 기준시가는 쓰지 못합니다. 감정가액으로 가더라도 취득가액은 실거래가 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 주시되 역시 기준시가는 쓰지 못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갔을 때는 취득가액은 죽었다 기하나도 뭘로 간다? 기준시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자본측 지출액하고 양도비가 비용처리가 되려면 취득가액이 뭘로 계산됐을 때만? 실거래로 계산됐을 때만 필요경비에 포함되고 나머지 매감한기로 계산됐을 때는 계산공제한 금액을 비용처리합니다. 이때 계산공제한 금액은 무슨 금액으로 계산한다? 무슨 당시? 그렇죠?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해서 이 금액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3%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린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 나머지는 1%로 가고 미등기 같은 경우에는 0.3%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양도 차이기 구해졌으면 이제 여기에서 뭘 빼줘야 돼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줘야 되죠? 자 이때 우리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장기간 보유했기 때문에 뭐 해주는 제도다? 특별히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요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요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어디에 있어야 된다? 국내 있는 것만 가능하죠? 두 번째는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몇 년 이상 보유했을 때 가능하다? 3년 이상 보유했었을 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게 장기보유특별공제인데 그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무슨 금액 다음에 나와 있다? 차익 다음에 나와 있죠. 그래서 뭐불로 계산한다? 차익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자산별 무슨 금액에 양도 차익에 차익에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고 그때 공제율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2%를 곱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 4%를 적용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여기까지가 장특공제 기본 내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별거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 요건은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것만 된다? 국내 있는 것만 되다라. 국내 있는 것만 그것도 뭔만 되느냐? 부동산만 되다라. 원칙이 그것도 몇 년 이상 보유한 것만 3년 이상 보유한 것만 가능합니다. 왜 장특공제가 국내 있는 것만 되는지 아시겠어요? 장기부의 특불공제를 해주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화폐가치의 변동률 즉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만들어놓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하에서 움직이는 경제구조이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될수록 오히려 명목가치의 차이는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1억이라는 가치와 지금의 1억이라는 가치는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20년 전에 1억의 가치가 높아요? 지금의 1억의 가치가 높아요? 20년 전에 1억의 가치가 높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화폐가치 하락을 뜻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20년 전에 1억은 지금의 한 10억이나 20억 정도의 가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숫자만 놓고 보게 된다 그러면 20년 전에 1억에 사가지고 지금에 와서 15억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 차익은 얼마가 발생해요? 14억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세금 부담은 더 많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생기죠. 그걸 보완해주기 위해서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특별히 공제를 해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당신이 발생시킨 명목상 이익 즉, 다시 말해서 단순히 화폐 금액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나온 이익 이걸 뭐라고 한다? 차익이라 그래요. 화폐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아시겠죠? 그 차익에 일정 금액을 공제해드릴게요. 그때 한도는 없습니다. 한도는 없고 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유기간 했다가 몇 프로씩? 2%씩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3년부터 보유했으니까 3년 보유했으면 곱하기 위해서 6% 4년 보유했으면 곱하기 위해서 8% 이런 식으로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곱하다고 보게 되면 보유기간이 늘어나다 보면 공제율 자체가 어떻게 돼요? 너무나 커지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 몇 프로까지만 해준다? 30%까지만 해줍니다. 최대 30%까지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몇 년까지는 계속 증가를 하는 거예요. 15년까지는 계속 증가가 되는 거죠. 15년까지는 2%씩 증가를 하니까 대신 15년 넘어가면 무조건 몇 프로에서 끝나는 거예요? 30%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되죠. 30%에서.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구구단 2단을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있는 것만 된다. 국에 있는 것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것도 뭐에 한해서만 해준다? 토지 건물만 해줍니다. 토지 건물만. 딱 하나만 제외하고 뭔만 제외된다? 믿음기는 제외예요. 믿음기는. 아시겠어요? 그것도 몇 년 이상 보유한 것만? 3년 이상 보유한 것만 해주겠습니다. 이 요건 명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요건.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무슨 금액으로 계산한다? 차익으로 계산합니다. 거기에다가 뭘 곱해서 계산한다?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용의고 부동산 중에서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다. 뭔만 안 된다? 믿음기만 제외합니다. 믿음기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돼요. 다만 원래 부동산 외에는 원칙적으로 안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세대상이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수익권 주식 파생상품이 있죠? 그중에 뭔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부동산만 되는 거예요. 토지 건물만.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든지 기타자산에 들어가는 회원권 영업권 이축권이라든지 신탁수익권 주식 파생상품은 장특공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장특공제 대상 아니죠? 단 예외적으로 권리 중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조합원 입주권 그랬을 때 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장특공제를 해주는 이유가 있죠? 억울해서 그런다고 그랬어요. 억울해서 그래서 자산을 취득을 해서 쭉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이 자산을 팔 거예요. 자산을 팔 건데 원칙적으로 장기부여특별공제가 되려면 이 시점에 무슨 시점에 양도 시점에 부동산이어야 되고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몇 년 이상 보여야 된다? 3년 이상 보여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취득할 때 뭘로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으로 취득한 사람이 중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조합원으로 참여를 했고 그 조합원이 입주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로 팔았어요? 입주권으로 팔았을 때 이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양도 시점에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억울하죠? 재개발, 재건축만 아니었으면 뭘로 팔 수 있었다? 부동산으로 팔 수 있었을 건데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입주권으로 팔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체 양도 차익을 먼저 구하십시오. 전체 양도 차익을 그중에서 이 부분 즉 뭘로 보유한 부분 토지나 건물로 보유한 부분에 대한 이 양도 차익을 다시 구하여서 여기에서 그 양도 차익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양도 차익에 일정한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해드릴게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상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지 전체를 다 보상해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셨어요? 왜냐하면 이쪽 부분은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권리 부분이죠. 권리잖아요. 권리 상태에서는 장특공제해준다 안해준다. 안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양도 차익이 예를 들어서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이 전체 양도 차익이 10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부동산 상태에서 양도 차익은 6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10년을 보유를 했다. 이 상태로 그러면 10억 전체의 20%가 아니라 여기에서 얼마 6억에 몇 프로 20%만큼을 공제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왜? 곱하기 2하면 되니까. 곱하기 2하면 20%잖아요. 30% 넘었다 안 넘었다. 안 넘었으니까 그 비율만큼 공제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어요? 잘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만 이 사람이 지금 입주권으로 팔았어요. 입주권으로 팔았으면 다음 사람은 뭘로 샀을까요? 당연히 입주권으로 샀겠죠? 이 사람이 그 상태로 다시 팝니다. 입주권 상태로. 그러면 똑같이 입주권으로 팔았어도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이 경우는 부동산인 상태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안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한테만 해주겠다? 원조합원한테만 해주겠다. 승계조합원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냐고요. 그렇죠. 공법 시간을 배우셨잖아요. 관리차분계획 인가가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인가 전이다 인가 후다 인가 전 관리차분계획 인가 전 어디 부분 토지 건물분 양도 차익에 한해서 이 부분에 한해서만 장득공제 혜택을 주는 거고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득공제 혜택을 주는 건 아니에요. 잘 기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제적본이 있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 국내에 있어야 된다. 무엇이어야 된다? 토지 건물이어야 된다.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무슨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차익으로 계산합니다. 거기에 뭘 곱해서?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하시되 그때 공제율은 보유기간 했다가 몇 프로씩? 2%씩에서 공제율을 정하고 최대 몇 프로까지만 가능하다? 30%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 건물 중에서 딱 하나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뭐는 제외된다? 믿음기는 제외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내용 꼭 기억을 해 주시고 다만 부동산 외우 거 중에서 되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다?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그리고 그때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어디 부분? 전 토지 건물분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대신 승계조합원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을 했다. 원조합원이다. 승계조합원이다. 승계조합원이다. 이 사람한테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고 자 다만 원칙적으로는 보유기간 했다가 2%를 곱한 공제율만큼 공제가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항상 곱하기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부 특별공제는 그런데 딱 하나 보유기간 곱하기 4% 거주기간 곱하기 4%를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 어떤 경우냐 1주택자에 한해서 그것도 몇 년 이상을 거주했을 때 2년 이상을 거주했을 때 기본적으로 몇 년 보유는 무조건 채워야 돼요. 3년 보유는 무조건 채워야 되는 거예요. 보유는 무조건 3년을 채워야 되고 그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이 됐을 때 2년 이상이라면 그러니까 이 집이 어떤 집인지는 아시겠죠? 원래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뭘 받아야 정상이에요? 비과세를 받아야 정상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과세가 몇 년부터 가능해요? 2년부터 가능하단 말이에요. 비과세가 2년부터 그런데 2년을 넘었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3년을 보유를 했으면 기본적으로는요 비과세가 돼야 정상인데 비과세에서 벗어난 집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래요.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 얼마 초과? 10여억 초과다. 그러면 고가주택은 나쁜 집이다, 짠한 집이다. 그래요. 짠한 집이에요.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에서 그냥 쫓겨난 집이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미안하니까 남들 2%씩 해줄 때 당신은 4% 해줄게요. 그것도 보유 따로 4%, 거주 따로 4%. 그리고 각각 최대 몇 프로? 40%까지 해줍니다. 각각 최대. 그러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려면 보유가 몇 년 이상이 돼야 돼요? 보유 가지고 최대 40%가 나오려면 10년 이상이 돼야 돼요. 거주 가지고 최대 40%가 나오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실무상 보유도 10년 이상이고 거주도 10년 이상이면 무조건 몇 프로 해주는 거예요? 80%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인 거죠. 양도 차익이 예를 들어서 내가 20억에 사가지고 50억에 팔았습니다. 20억에 사서 50억에 팔았으면 30억 남잖아요. 30억에서 80%를 공제해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의 세금 없다시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정리할 수 있겠나요?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칠판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공제해서 뭘 구하시라고요? 소득을 구해요. 여기까지는 뭣별로 계산해주라고요? 자산별로. 다시 이걸 뭣별로 재구성해 주십시오. 임별로 다시 재구성해 주시라고요. 몇 년치 묶어서? 1년치 묶어서. 임별로 1년치 묶어서 다시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소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한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러면 과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거래 내역을 봤더니 A랑 B랑 C를 팔았다. 그러면 일단 A에 대해서 양도가에게서 필요경비 공제하고 장특공제 공제해서 뭘 구하시라고요? 소득을 구하시라고요. B도 마찬가지. 가액에서 필요경비하고 장특공제 공제해서 소득을 구하시고 C도 마찬가지. 소득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4천만 원이 나왔고 3천만 원이 나왔고 2천만 원이 나왔다. 여기까지는 지금 뭣별로 계산했다? 자산별로 계산했다고요. 자산별로. 아셨어요? 왜 여기까지는 자산별로 계산을 해야 되느냐 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기간에 따라서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3년짜리고 얘는 5년짜리입니다. 이걸 묶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자산별로 계산을 했으니까 뭣별로 다시 재구성해주라고요. 그러면 뭘 봐라? 소유자를 보라고요. 인별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봤더니 A는 갑과 의뢰 공동명이고 B는 갑의 단독명이고 C는 갑과 의뢰 공동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분은 동일하다고 할게요. 그러면 갑의 것만 묶어봅시다. 갑의 것만 묶어보면 A에서 2천이 남네요. 그렇죠? 갑의 것만 묶어보면 A에서 2천이 남죠? 그다음에 의뢰 것은요? 아, B는? 그렇죠. 3천 전체가 갑의 소득이네요. 그다음에 C는? 그렇죠. 천만원만 갑의 소득이네요. 그러면 갑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은 얼마다? 6천이죠? 여기서 기본공제를 해주라고요. 그러니까 기본공제하는 방식하고 장특공제하는 방식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뭣별로 해주시고? 자산별로 해주는 거예요. 자산별로. 대신 기본공제는 인별로 해줍니다. 그것도 몇 년치 묶어서? 1년치 묶어서 몇 번 해줘요? 한 번 해준다는 얘기예요. 한 번. 연말정산하듯이. 이해 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뭘 곱해서 계산해라?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해주십시오. 이따가 여러분들 1일학습 문제 오늘 풀 거죠? 거기에 제가 문제 하나를 내놨는데 올해 회계사 문제예요. 계산 문제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 풀지 말라고 써놨어요. 풀지 말라고. 풀지 마세요. 아셨어요? 절대 풀지 마시고. 아니 그건 제가 올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설명하기 정말 좋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아시겠나요? 어떠한 식으로 접근을 해나갈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해나갈 것인가. 그걸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절대 풀지 마세요. 괜히 풀면서 막 짜증내고 막 씨발씨발하고 막 이런 거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 계산해서 쭉 계산을 해나간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산별이라는 이야기하고 인별이라는 이야기하고 혼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셨나요? 왜 지금 제가 소득을 두 번 썼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1년에 자산을 두 개 이상 팔거나 아니면 하나를 팔았는데 공동 명의이거나 그러면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원래 신고서가 두 장이에요. 여기까지가 한 장이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 장이에요. 양도소득서 신고서를 검색을 해보면 한 열 대장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필요한 것만 딱 뽑아서 보면 여기까지가 한 장이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 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1년에 내가 하나만 팔았어요. 하나만 팔았고 내 단독 명의이다. 그러면 이 소득 금액하고 이 소득 금액이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그러면 두 번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한 장짜리로 나와요. 간편 신고서라고 해서 한 장짜리로 나와요. 한 장짜리로. 그러니까 내가 두 개 이상을 팔거나 공동 명의를 팔면 무조건 두 장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냥 단독 명의를 하나만 팔았다. 그럼 한 장짜리로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개념은 이해할 수 있겠죠? 계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찍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 금액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뭘 빼주라고요? 기본 공제를 빼주라고요. 이건 글자 그대로 그냥 빼주는 공제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요건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얘는 특별히 해주는 거니까 요건이 있다 없다? 있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니까 요건이 있다 없다? 없어요. 굳이 요건을 달자면 전부 다 됩니다. 굳이 요건을 달자면. 아셨어요? 그러면 장기 보유특별공제하고 구분해야 될 게 있죠? 장특공제는 어디 것만 된다? 그런데 기본 공제는 국내 국에 다 된다. 장특공제는 뭔만 된다? 토지 건물하고 입주권만 된다. 여기는 다 된다. 토지 건물 입주권 외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든 부동산 임차권, 분양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등등등. 전부 다 된다. 장특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한 것만 된다? 3년 이상 보유한 것만 된다. 기본 공제는 그런 거 없다. 유일하게 장기 보유특별공제하고 기본 공제가 둘 다 배제되는 것은요?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유일하게 제외되는 게. 그러면 기본 공제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뭐 빼고는? 미등기 빼고는 다 된다. 결국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외우셔야 될 것은 뭘 외우셔야 돼요? 여기를 외우셔야죠. 장특공제 요건을. 기본 공제는 따로 외울 거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고 그러면 기본 공제는 얼마를 공제를 받느냐 하면 여기서부터는 무슨 금액 다음에 나왔어요? 소득금액 다음에 나왔죠. 장특공제는 무슨 금액 다음에 나왔고 그러니까 앞에 뭐가 나와야 되고 여기는 무슨 금액 다음에 나왔고 그래서 여기는 소득별이라고 해요. 뭣별? 소득별. 각각 연 250만 원에 줍니다. 왜 연이라는 글자를 썼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1년치 모아서 한꺼번에 해주니까. 1년치 모아서. 대신 이때는 소득을 1년치를 모으되 몇 종류로 모으느냐 하면 4종류로 모을 거예요. 4종류로.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신탁수익권 주식 파생상품으로 나누었을 때 부부기를 하나로 전체로 묶고 신탁수익권을 하나로 묶고 주식을 하나로 묶고 파생상품을 하나로 묶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종류별로 해서 자산별이 아니에요. 자산별이 아니라 뭣별로? 종류별로. 종류별로 해서 각각 얼마? 250이에요. 250. 여기까지 공제를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국내 따로 국외 따로. 국내 따로 국외 따로 해서. 대신 신탁수익권부터는 국내 국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부부기까지만. 결국엔 내가 몇 개를 팔았느냐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집안이냐 다른 집안이냐예요. 그래서 같은 집안에 들어가면 그게 몇 개등 상관없습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토탈에서 얼마? 250이에요. 그것도 무슨 금액을 넘어가면 안 돼요? 소득금액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본공제는 국가가 보조해 주는 돈이 아니에요. 국가가 보조해 주는 돈이 아니고 그냥 당신이 벌어들인 돈에서 당신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250은 그냥 가져가세요. 세금 부과 안 할 테니까 지금 이 구조예요. 결국에는 내가 250을 그냥 세금 없이 가져가고 싶으면 내 손에 얼마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요. 250 이상 있어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만약에 내 손에가 1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가져갈 수 있는 최대치는 100만 원이 끝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50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사라집니다. 아셨어요? 그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과세대상 외울 때 순서별로 좀 기억을 해 주세요. 부부, 귀신, 주파라고 외우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그러면 이 같은 종류 내에서 두 개 이상을 팔았다. 예를 들어서 두 개 이상을 팔았으면 어디서부터 공제를 해 줘야 될까? 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는 먼저 양도하는 것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가 들어갑니다. 먼저 양도하는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같은 집안 내 부부기 집안 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그런데 A에서 소득이 100만 원 발생했고 B에서 소득이 100만 원 발생했고 C에서도 소득이 100만 원 발생했다. 그러면 토탈에서 얼마? 300이니까 250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250은요? 먼저 양도하는 것에서부터 공제가 들어가라고요. 그러면 먼저 양도하는 것이 A라면 A에서 100만 원 공제하고 아직 얼마 남았어요? 150 남았죠? 그 다음 것에서.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앞에 금액을 넘어갈 수 없다 그랬으니까 50 남았죠? 그러면 여기서 50인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 계산해서 내주십시오. 양도 순서별로 공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인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것은 일단 뭐가 발생했다라는 전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경우에 차선이 발생을 했으면 장특공제를 해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대로 차선이에요. 그대로. 그리고 이 차선은 차선은 1년 후에 정산을 했을 때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라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결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손. 그러면 결손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본 게 없다가 아니라 1년 동안 판 걸 다 확인을 해보니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손해보고 팔았다는 이야기죠? 차선하고 결손하고 차이점 아시겠어요? 같은 말인데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선은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결손은 1년치 다 묶었는데도 마이너스 그러면 결손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세금 낼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없죠? 세금 낼 게 없죠? 신고는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반드시 뭐는 하십시오?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결손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가 될까 안 될까?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만약에 임대 문제에서 다음 연도로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임대에서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냐라고 혹시라도 물어보면 2월 공제는 가능해요. 2월 공제는. 하셨어요? 임대는 흘러가는 거예요? 끊기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마이너스가 내년 플러스를 발생시키는 내 일조를 했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 마이너스는 내년으로 넘겨서 공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양도는 흘러가요? 끊겨요? 끊기죠. 그래서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2월 공제라 그래요. 2월 공제. 이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대신 같은 해 다른 소득금액에서는 뭘 받을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는? 같은 해는? 같은 해는. 그랬을 때 마이너스가 더 크면 결손이라고 하는 거고 플러스가 더 크면 뭐가 되는 거고? 소득이 되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뭣별로 계산하느냐 소득세는 과세 기간별로 계산합니다.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가 있고 2025년도가 있는데 A를 팔아서 차손이 발생을 했다. 마이너스 4천만 원이. 그런데 B를 팔아서 소득이 발생을 했다. 플러스 3천만 원이. 그러면 마이너스 4천 발생한 A는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신고한다 안 한다? 한다. B는 3천의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세금 낸다 안 낸다? 낸다. 신고한다 안 한다? 한다. 아셨어요? 단, 그게 언제 발생했으면 같은 해에 발생했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공제 가능하다. 그러면 마이너스 4천을 플러스 3천에서 공제하니까 남은 잔액이 마이너스 천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 결손이라고 한다고요. 결손. 그러면 이 사람은 최종적으로는 세금 낼 게 없는 거죠. 아셨어요? 그런데 이때 와서 씨를 하나 또 팔았다. 그런데 소득이 발생을 했는데 1억이 발생을 하더라. 그러면 이 천만 원은 여기서 공제해 준다 안 해 준다?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해에는 공제가 되지만 다음 년도로 2월에서 공제하는 것은 안 된다. 절대로. 이해되셨죠? 그때 만약에 공제를 하고 남은 잔액이 플러스라면 즉 소득 쪽이 더 컸다면 플러스 잔액이 남겠죠? 여기서 뭘 해줘야 돼요? 기본 공제해 줄 때 몇 종류로 나누어서 해줘요? 네 종류로 나누어서 해주죠. 그러면 잔액이 남아도 이 종류별로 잔액이 남아야 기본 공제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차선 공제할 때도 기본 공제하듯이 똑같이 해줍니다. 부부기는 부부기끼리만 신탁수입권은 신탁수입권끼리만 주식은 주식끼리만 파생상품은 파생상품끼리만 해줍니다. 이 라인을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 라인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토지를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같은 집안이니까. 같은 집안이니까. 그런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선은 주식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가셔야죠. 아셨어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같은 집안 끼리는 해주더라도 다른 집안하고는 해준다 안 해준다? 절대로 안 해준다. 서로 교류가 절대로 없습니다. 따로따로 갑니다. 그리고 이때 차선 공제할 때는 그러면 이 같은 집안 끼리 해줄 때 어디서부터 먼저 공제를 해줄까? 여기는 세율입니다. 세율 기준입니다. 기본 공제는 순서 기준입니다. 양도 순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따가 이리락스 문제 때 이거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서 먼저 공제가 들어가느냐 하면 차선이 발생하는 자산이 발생하는 자산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먼저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차선이 발생하는 자산의 세율을 받더니 40%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이더라. 그러면 40%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요. 그게 있으면 거기서부터 먼저 공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양도하는 것에서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차선은 뭣별로 공제해 주느냐 하면 세율별로 공제해 주고 기본 공제는 뭣별로 공제해 주고 순서별로 공제를 해 주고. 공연중개사 시험에서 계산 문제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런 문제로 나올 수는 있어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어차피 상대평가로 가지는 않아요. 공연중개사가. 대신 절대평가로 유지를 하면서 문제 난이도를 조절할 거란 말이에요. 난이도를. 그런데 그 난이도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절대 쉬워질 리는 없어요. 아셨어요? 그러면 매년 한두 문제 정도는 전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서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올해 회계사 문제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도 지문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양도 차선이 발생하는 자산과 동일한 자산에서 발생한 예를 들어서 토지면 다른 토지에서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동일한 자산이 아니에요. 동일한 뭐가 적용되는 자산?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먼저 공제가 들어간다. 이렇게 가야 돼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장특공제까지 공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올 거고 장특공제까지 공제했으면 뭐가 나온다? 이렇게 가야 되나?